김주대 시인 박근혜 사명과 이재명 윤석열의 운명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소 크게 지지하지도 않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철회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역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고 사면을 찬성 혹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지지의 대상이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가 몰릴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면을 문재인의 야권 분열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가 가두고도 지가 사면을 환영하는 야비와 모순의 화신 윤석열은 지지철회의 대상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사면이 당연하다는 듯 미친듯이 반기는 숙골들에게 윤석열은 입신양명과 검찰 독재국가 건설을 위해 촛불에 과잉충성한 배신자로 보여 본래부터 지지철회의 대상이고 윤석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전쟁에서 승리와 몰락은 어느 순간부터 관성을 가진다 지다가 한 번 이기기 시작한 쪽은 이래도 저래도 이기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고 이기다가 한 번 지기 시작한 쪽은 이래도 저래도 지는 쪽으로 달려간다 지금부터 윤석열은 총알처럼 빠른 몰락의 관성을 타고 절망에 매장될 것이다 앞으로 박근혜는 국힘당을 돕겠다고 정치파를 기웃거리며 훈수를 둬도 가서롭고 국정농단에 대해 통열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웃기는 존재가 된다 최고로 점수를 준다고 해도 그저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말 이외에는 상당한 기간 입을 닫고 사는 게 육신의 건강에도 이롭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은 몸이 아프다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 배려로 보인다 사면을 반대하는 곧기만한 이들의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올 것도 짐작했으리라 박근혜만 사면하고 이명박은 사면하지 않은 것을 야권 갈라치기로 해석하는 야권 인사들의 옹졸하고 천한 계산은 한없이 가소로울 뿐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혁명은 축제처럼 진행될 것이다 좌든 우든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상식주의 인간주의자들의 깃발만이 점점 선명해질 것이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김주대 시인